아 아 저는 1943년 제국주 일본이 점령했던 만주의 장춘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북적의 평양에 살다가 남과 북의 분단 정권이 들어소자 직장을 얻게 된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을 치른 남한 정권은 몇 차례의 고개를 넘겨서 군사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항쟁은 1960년 4월에 있었던 학생혁명이었고 저는 시위대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죠 어려서는 어른들의 등 뒤에 숨어서 동족이 서로 죽이고 죽는 참경을 보고 자랐으며 청소년이 되어서는 기성질서와 장면으로 부딪혔던 첫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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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작가가 뭔지도 모르고 작가가 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가라는 게 이렇게 힘든 과정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동네가 한 절반쯤에 파괴가 됐어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반파된 집에 가서 무너진 집 폐허에서 산림도구를 건져내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날 집에 돌아왔던 그날 얘기를 집에 돌아온 날인가 그런 제목으로 작문을 썼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전국 백일장 같은 그런 대회를 냈던 모양인데 최고상을 받아서 처음으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읽는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전쟁 직후에는 개인의 서가에서 나온 책들이 막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야시장에 가면 이렇게 책장을 길바닥에다 늘어놓고 책이 꽂혀 있었고 헌 책들이죠. 야시장에 책들은 누나들하고 같이 빌려다보기 시작해서 사상계 신인상을 받게 되고 세상이 깜짝 놀랐지. 그 말하자면 기성 문인들도 대단히 어려운 신인상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받았으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작가가 된다는 건 뭐 가난을 짊어지고 스스로 아주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몰랐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쓴 편지는 그건 제가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그때 썼둔 편지 문구나 그걸 그대로 제가 기억을 다듬어서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일제 잔재 식민지 시대 교육과 그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의 교육문화 그런 데서 아마 제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입던 학생복이라는 게 19세기의 프러시아의 군복을 일제가 그대로 들여다가 입힌 거고 두 발도 빡빡 깎고 그리고 교련이라고 해서 군사 교육을 직접 받았고. 해외의 젊은 청소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이렇게 끝까지 억압이 심했나. 4.19 때 친구의 죽음도 직접 겪었고. 유신 시대가 되고서부터는 전부 구속 시위하던 학생 구속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공사장의 노동자 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온 게 흘러흘러 온 게 저기 저 새만금의 전신이었던. 개화도 거기 망경강 간석지 공사장. 아마 지금 비슷한 철일 거예요. 장마철에 일거리가 중지되고 옛날에 노동자 합숙소를 이제 한바라고 그랬는데 한밭집의 밥값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망갔지.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신탄진 담배 공장이죠. 몇 달 있다가 거기서 또 밤에 또 출발을 해서 그 걷던 그 길을 늘 아 이걸 한번 뭐 좀 써야겠다. 한국 사회의 산후파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문득 고향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당시 한국인의 어떤 그 모습. 장면 묘사들이 보면 굉장히 풍성하고 생생합니다. 리얼리즘 소설의 교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탄탄한 그게 이제 초기 황세균 소설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산후파가ilian 진풍의 첫 발음까지. 한국 사회의 친환경을 사용하는anas에 따라서는 없게 보니 어두근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떤 영향을 향해 건 zwarte이 있는 곳으로 인하여 문제를 향해 연결하는 과학을 오고 있다. 그 속에 인eman의 시간을 향해 보면서 천천히 같은 곳으로 갔을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걸 10년 만에 해외로 퍼져나갔을 때의 모습을 처음으로 필름을 보게 됐어요. 새마을 영화로 변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삼포 가는 길이 역에서 끝나는 건데 다 불이 해지고 끝나는 건데 거기서는 그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삼포를 갔어. 이 두 노동자.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막 발전해 있는 거야. 막 관광호텔도 들어오라고. 야, 이렇게 살기 좋게 됐구나. 우리가 여기서 일관리를 찾아서 여기서 또 잘해보자. 뭐 이런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검열에 의해서 야, 뒷부분 좀 내라. 그래갖고 해외로 보낼 때는 그렇게 바꾸지 않았나. 그래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이 망경을 건널 수 있는 건 이게 유리한 길이었지. 이 다리를 건네면 새로운 세계라니까. 저희까지는 이제 그 바운다리고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그때가 아마 5월 말, 6월 초쯤 됐을 거예요. 소설에서는 한겨울에 눈이 내린 걸로 둘러서가 되죠. 산포는 지상이 없는 고향, 가 닿을 수 없는, 가 닿을 수 없는 어떤 저 어딘가에 있는 낙토 고향, 뭐 이런 거죠. 사실은 70년대 전반을 통해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속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은 옛날에 갔던 그 고향이 아니라 다 낯선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무기 그늘은 종래의 전쟁 소설처럼 대포 쏘고 전장에서 사람이 죽고 뭐 그런 얘기 아니고 굉장히 냉혹한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고도의 비즈니스다. 다낭의 암시장을 주 무대로 해서 베트남 측,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트콤이라고 하는 측 한국군, 미군 그 사이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 본상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죠. 베트남의 암시장 자체가 사실은 베트남 전쟁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현장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을 무기의 보다는 포착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장시업 1세대인데 그래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들하고 생활하고 이르면서 이런 때의 경험들은 즉시 이제 내 문학적인 그런 단편소설이라든가 중편소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반영이 됐죠. 저는 이제 장길산을 쓰고 있던 물협이었는데 1974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 제가 32살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써서 42살에 전시권을 완성을 했죠. 지긋지긋했어. 저는 이제 고구마 선생님도 여관에서도 쓰고 당시에 다방에 앉아서도 쓰고 이제 일 있으니까 전국 뭐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다니니까 그러면 그 현지의 후배들이 제 원고를 들고 뛰어나가서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철도역이나 공항 이런 데로 직접 달려가서 아무나 붙들고 서울 가십니까 그럼 서울 가시면 이거 한국일보에 이거 좀 전해주세요. 그때는 뭐 팩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단순히 이 장길산이라고 하는 이물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 단대 민중들의 삶 또 사랑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던 여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핍신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물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장길산을 읽으면서 아마 대리위로 이렇게 조금 더 독자들이 충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장길산을 마치자마자 광주의 후배들을 하고 같이 시민들을 겪은 5.18 항쟁을 자료도 모으고 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여덤을 넘어라는 광주항쟁 기록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지필 활동을 선발해주면서 본격적인 활동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황세균이 다시 못 돌아온다. 저거 15년 동안 그걸 안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나는 뭐 무슨 노름꾼이 새벽 끝발 기다리면서 아주 맘 놓고 그러듯이 괜찮았어요. 허망한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작가로서의 문학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많은 얘깃거리가 나한테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석방되자마자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서부터는 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해외 출판사들과의 계약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외문단과 연결된 그런 창작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손님, 심청, 발이 대기 이 3부작이 제가 보기에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사 형식들을 좀 찾자. 그것들을 현대적으로 좀 재참조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이 있도록... 심청이 아프로는 그 가장 biggest 책에 관한 것 같아요. 심청이 plus.. 프랑스에서 프랑스입니다. 왜냐하면, 큰 프레스, 짧은 파노라마, 로맨 오디멘션 에피크 심청 같은 경우에 일단 볼륨이 굉장히 긴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이런 싱가포르, 타이완에 체류할 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묘사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공부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프랑스 독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19세기의 것을 소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는 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자서전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 자기 속에 있는 거 전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서전을 쓸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민주화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 수인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주화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빚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무이기도 했었는데 공부도 많이 됐었었고 또 프랑스 독자들로 봤을 때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배우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서전을 쓰고 나니까 무슨 내장이나 이런 데서 간, 쓸개, 위장 이런 게 쑥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 텅 빈 것 같더라고. 그 위기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뭐냐 하면 원로 작가가 된다. 이제 자선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전태일 얘기가 나왔어요. 노무 조건 개선하라 뭐 이러고 분신해서 스스로 이제 죽었는데 피디가 용케도 그때 그 전태일을 고용했던 사장을 찾아냈어. 어떤 평범한 아파트에 와이샤스 바람으로 머리가 허연 노인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가 탁 드는데 눈물이 여기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글쎄 말이야. 그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 내가 좀 도와줄 걸 그래. 좀 더 잘해줄 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어. 우리 남한 자본주의의 자기 회안이다 저게. 저 회안을 써야 된다 소설로. 한자리 형식으로 기을ías 했죠. 이 사람을 고개에 늦어서 곡으로 돌아섰해 이 사람을 고개할 않았을 때 이 사람을 원하는에서 이 사람을 고개를 bouled順을 이렇게 대상의 성인을 oluоже company 정말 교회에 찾아오는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정의해야 된다고 이 사람을 고개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사람을 고개하는 데 이 세상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더 지 ihmin한 세상의 인생을 가고 이것이 역삼전한 기원을 벌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 동네에 출신의 건축가 잠이 고길 빠져나온 뒤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를 보드마 줬던 공동체를 부숴버리고 그걸 밀어버리고 중산층 아파트를 세우는 걸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았던 어떤 노후 건축가의 얘기를 들어서 바로 그 남한 자본주의 회안을 그리주자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노래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죠. 천할 빛은 호숫가에 지는데 천할 빛은 호숫이 천할 빛은 호숫이 그 건축가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저는 번역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얘기를 아주 개인적인 얘기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독자들이 대단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해 그림자여 10시 그러면 이럭저럭 준비를 해서 자정이 되면 그때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몰입했을 때가 새벽 2, 3시 20대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50년 이상 거꾸로 야간 작업을 해온 셈이죠. 분단되고 가로막힌 이 반도에서 볼 때 철도야말로 식민지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동안 쓰겠다 쓰겠다 그러고 이제 78세 철도 원산들을 썼으니까 꽤 늙은 나이에 쓴 작품이죠. 조그마한 책도 아니고 꽤 저 정도면 대작인데 원고지 한 2,500매 정도의 분량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좀 든든해졌다고 그럴까 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준 그런 작품입니다. 고국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 위에 조금 옆행의 공간과 그다음에 긴 한국사회 현대의 긴 시간 이것을 넘나드는 이야기 형식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서사로서 작품을 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야 작가지. 철도원 3대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저 자신으로서는 아 이제 문을 열었다. 만년 문학의 문을 열었다.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얘기인데 그 개인의 얘기도 굉장히 충실하게 쓰시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것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들. 그래서 황 선생님 소설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황 선생님께서 이런 감성을 가지셨구나 했던 부분이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짐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어떤 정치사회적인 굵직한 맥세지만 남기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작가는 무슨 사상가나 철학가나 무슨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서 그들이 생각은 있고 가슴 속에 그런 감정은 있으되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대신해 주는 역할이 작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캬ари 나크릴 nggram Shake my hair Get ready eş 렉스 잡소 렉스 충격 아, 버셔 냉수 잡소 렉수 besch 계기 아멘